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전원일치로 결국 파면됐습니다. 국회의 탄핵수추부터 헌재 탄핵인용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 오늘의 영광은 결코 국회나 헌재재판관들이 대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름 아닌 천만 촛불의 주인공인 우리 국민들, 바로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더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은 이 지옥같던 헬조선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이게 끝이 아니죠. 주인 없는 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서 박근혜의 남은 미션을 모조리 클리어하기 위해 애쓰는 황교안 총리를 저지하고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닌 박근혜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일, 이제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방부터 빼셔야죠.